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채널 보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분 영상은 경남 거제시 7천도 옥녀봉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섬입니다 9개의 유인도와 65개의 모인도로 이루어져 있죠 7천도는 그 많은 섬 중에서 제일 큰 섬 오야봉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바다가 고용하고 맑으며 온나무가 많아서 7천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7천도의 중심 옥녀봉 232.2m 최고분인 옥녀봉에서 비행을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2단계의 유인도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